GOP 총기 난사 사고 사흘째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의 거취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가 총력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정일임의 1분입니다. 지난 토요일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12명의 사상사고를 내고 탈주한 임무병장은 가족들의 밤샘 설득에도 아직까지 군과 대치 중입니다.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를 앞둔 관심 병사라는 점과 조준 사격이라는 점이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문창극 총리 후보자 모두 주말 내내 칩거하며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중으로는 문 후보자의 거취가 결정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법의 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가 전임자 복귀 등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7일에는 전국 차원의 대규모 조퇴 투쟁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예고된 가운데 진보 교육감들의 대응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문창극 후보자의 자진 사투냐, 박 대통령의 지명 철회냐.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인사참사의 출발은 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정혜림의 1분이었습니다.